어떻게 하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안녕 진짜 잠깐 킨건데 아주 잠깐 킨건데 제 생일이 끝났어요 생일이 끝났는데 너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말하고 자러 가려고 잠깐 켰습니다 질문 행복한 하루였나요? 네 아주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멤버들이랑 멤버들도 엄청 다 축하해주고 그리고 토미가 토미가 그리고 카톡으로 타미일피고티를 보내줬는데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이 토미여가지고 타미 입을 때마다 토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내준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그래서 너무 감동 너무 감동받았다는 사실 너무 감동받았다는 사실 어떡하지 근데 진짜 다 보고 왔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전해주러 왔어요 이거 뭐야 질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주님 오늘도 화이팅해요 요정같이 귀여운 울 공주님 내가 지켜줄게요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언제든 달려올게 시켜줘 공주님의 명예소방관 감사합니다 명예소방관 시켜드릴게요 이거 너무 웃긴데 이런 질문 너무 웃겨 그리고 은비언니가 한우 사줬어요 은비언니가 역시 강잘알 아니냐구 한우를 사줬다구요 이것도 자랑하려고 왔어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빨리 갈거에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잠깐 긴거라는거 역시 비밀친구 그럼요 평생 비밀친구죠 한우를 왕창 사줬다구요 언니 어디에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곧 자러 갈거에요 사실 씻어야지 지금 아직 안 씻었어 어머 잠옷 안보이려고 했는데 보이네 가려야지 어머 가려야지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안녕 바이 바이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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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